반갑습니다. 우선에서 왔습니다. 항원렌대 도합원 박정환입니다. 지금 항원렌대에서 파업 10일 차이로 안전문제 학대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선의 퇴진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를 기종노종자라 하지만 5시간 일을 하고 월 2매에서 설립되는게 어떻게 기종노종입니까? 의파로 언론에서 말하는 5배년 순수위 8회에 돌아가면서 박동오공을 하면서 일을 하는 항원렌대입니다. 업무계심의료는 핵수구역도 환자이기 때문에 일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항원렌대가 바로와 다사를 막기 위해 안전유지의 지속과 확대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도 유선생하고 맞서 싸우고 화물협자도 윤석열 퇴진을 바랍니다. 퀴즈족불이 화물협자 평압을 지지해 주신 것을 잡았습니다. 큰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같이 싸워서 윤석열 퇴진 꼭 시킵시다. 오독해 하겠습니다. 마지막 퇴진하라만 알아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 문제 확대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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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협 정당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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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